코스모스 악기 김규령 차장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김규령 차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브라마츠 클리닉의 일정, 예약방법, 변경사항 등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일정 안내입니다. 2022년 11월 9일 수요일부터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코스모스 악기 2층입니다. 다음은 변경된 사항 두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무라마츠 플루시라면 누구나 클리닉에 참가하실 수 있으셨는데 이번 클리닉부터는 코스모스 악기를 통해서 유통된 악기만 클리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악기에서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시리얼 넘버, 표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예약하시면서 기록을 하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약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전화 예약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이번 클리닉부터는 네이버 예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PC로 하는 방법들을 같이 해보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는 방법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을 켜시고요. 네이버 앱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앱을 열어 주시고 없으시다면 다운을 받아서 네이버 앱으로 들어가 주세요. 먼저 로그인을 먼저 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코스모스 악기를 검색해 주시면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 플레이스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플레이스 안에 있는 코스모스 악기를 보시면 맨 위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소로 되어 있는 이 창에 보면 밑에 예약 버튼이 있습니다. 예약 버튼 눌러 주시면 맨 처음에 2022년 하반기 모라모치 플루트 클리닝 예약 가기가 있습니다. 예약 가기 눌러 주시고요. 일정 먼저 선택해 주세요. 9, 10, 11, 12 이렇게 4일 동안 진행되니까 원하시는 날짜를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회차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옆으로 쭉 넘기시다 보면 시간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시간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원 수량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고정값으로 뒀기 때문에 더 추가로 기입하실 내용은 없으시고 밑에 초록색 예약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 추가 정보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그럼 서비스 받을 악기의 모델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EX, GX, 그 외의 모델들 이거는 시리얼 넘버가 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만 구분을 해 놨고요. 저는 GX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Made in Japan 표기 유물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란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코스모스 악기를 통해서 유통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악기를 보시면 이 옥타브 도 누르는 키라고 그 옆에 레버 사이에 여기 보시면 Made in Japan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표시가 있으신 분들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번 클리닉부터 그러면 있으신 분들은 있다고 표시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예약해서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요. EX와 GX 같은 경우에는 이 배럴의 뒷부분에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DS부터는 앞면의 로고 밑에 다섯 자리 시리얼 번호가 있습니다. 그 시리얼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임의로 1234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약자 정보는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요. 개인정보 수집 제공은 열어서 한번씩 확인해 봐 주시고 다 확인이 되셨으면 예약하기 눌러 주시면 예약이 바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예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PC로 예약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여시고요. 저는 크롬 사용하겠습니다. 크롬에서 네이버로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먼저 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마찬가지 코스모스 압기 입력해 주시면 아래로 쭉 내리셔서 플레이스 카테고리에 아까 핸드폰이랑 마찬가지로 코스모스 압기 맨 처음에 서초동 주소로 되어 있는 플레이스의 예약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오른쪽에 예약이 뜹니다. 2022년 하반기 무라마츠 플루트 클리닉 예약창이 뜨고요. 이 제목을 클릭해 보시면 예약 진행하실 수 있는데 일정은 마찬가지 이번엔 11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차 선택하기 회차 전체 보기를 누르셔서 원하시는 시간에 클릭을 해 봐 주세요. 이게 근데 시간이 다 차면 클릭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원 수량은 마찬가지 고정값이기 때문에 건드실 게 없고 예약하기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델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재팬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확인해 주시고 있으시면 다음까지 계속 진행해서 예약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번에 해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음 마찬가지 시리얼 넘버는 12345번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약자 정보 로그인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올 거고요.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는 한 번씩 읽어 보시고 동의하신다 그러면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마찬가지 예약이 완료가 됩니다. 이번 예약은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오픈이 될 거고요. 일정 잘 체크해 두셨다가 차질 없이 예약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클리닉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